프로듀스 포트윗 그룹 배틀 평가 이번 곡은 의미 있는 곡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프로듀스 워너원 첫 시즌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 많은 사랑을 받은 국민적인 걸그룹이죠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를 커버한 무대입니다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배틀 펼칠 두 조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어벤져스 파이팅! 아무래도 저희 조가 이기지 않을까요? 저희 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옵시다 저희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베네틱을 받아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무조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 선포는 아이오아이의 매력이 너무 좋아하는거죠 아이오아이의 요한 다음 시간에 버튼 기간 A-K-T-I 그냥 1, 2, 3 Marit Bon appetit 갑자기 소리빌러 너너너너 좋아하는 그댁 말해줘 왜 센터가 사쿠라가 된 거예요? 지금 사쿠라 때문에 난 다 깨졌거든, 솔직히 못하는 사람을 센터에 갖다 놓으면 어떡해? 못하는 사람을 센터에 갖다 놓으면 어떡해? 지금 또 센터를 바꿀 수 없잖아 사쿠라 너무 심한데? 센터에 왔다, 나 이 똥만 해